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험보기 전에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야 애들이 많이 물어보더라 검토 어떻게 하냐고 검토 할 때 여러분들 주의사항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장에 가잖아? 결코 타임어택은 없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타임어택이 있으면 여러분들 읽기 능력에 저하가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일단은 검토할 때 주의사항인데 1순위 1순위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야 무조건 알겠어? 계산 문제야 사칙연상 틀려가지고 틀리면 안 되죠? 1순위는 계산 문제야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무조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1,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3, 4페이지의 구조가 복잡한 문제들은 오히려 잘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다르거든? 근데 1, 2페이지에 두 번째가 1, 2페이지 1, 2페이지에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맨날 부르지는 축단위 스케일 기억나시죠? 축단위 스케일 이 축단위 스케일 잡는 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축이 어느 방향으로 증감을 하느냐 그리고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냐 아니면 그냥 스케일이냐 이런 거 그런 거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축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점검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꾸 이게 닫히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소관계 여러분들 파악하는 거 있잖아 이거 검토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뭐보다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보세요 뭐뭐보다 지우고 알겠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내가 참인 명제를 하나 얘기해줘 참인 명제 선인은 지영이보다 지영이보다 지영이 알지 너희들 키 크네 지영이보다 잘생겼다 너무나 참이죠? 그죠? 참인 명제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할 때 뭘 지우면 되면 보다를 지우라고 선인은 잘생겼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마지막이니까 미쳤나 보다 생각해 주세요 뭔지 알겠지? 보다를 지우고 대소관계를 검토를 하는 거야 내가 잘 봤는지 오케이? 왜냐하면 너희들 알잖아 막판이 되면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야 답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보통 두 개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랑 연장선 상에 있는 건데 축단위 스케일이랑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증간방향에 대한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증간방향은 애들이 뭘 많이 틀리냐면 시간 스케일이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령 또는 시간 연령 또는 시간 시간의 증간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이 나왔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야 여러분들 지층에 뭐 연령도 있는데 연령 이렇게 해놓고 연령이 이쪽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현재인 거야 현재 그리고 이걸 100mA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시간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간방향은 대개 조심하셔야 되고 연령뿐만이 아니야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수치 보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오케이? 그거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거가 스케일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A, B 이렇게 주거나 P, Q 이렇게 주거나 X, Y 이렇게 주었을 때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방향성 뭔지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점이 어디 찍혀져 있는지 방향성 이게 검토 요소 중에 하나야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진짜 많이 틀려 이거 기억하지? 어 그러니까 프라임으로 나왔을 때 조심하기 오케이? 방향성 조심해서 항상 방향성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까지 진짜 중요한 거야 이 방향성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시간의 방향성보다는 내가 지난번에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뭐였어요 여러분들 예시들은 게 뭐였어 그냥 지층에서 이거 평가원에 실제 나왔던 거지 이렇게 찍어놨는데 여기가 X고 여기가 Y였단 말이야 이런 거 그래서 X에서 Y로 갈수록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어?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잠깐 자꾸 다치냐 이거 응응 어 여러분들 그 그래프 같은 거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 요소인데 지뢰 짐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뢰 짐작하지 마 아 그냥 뭐냐면 이걸 꺼야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수능에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다르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걸 꺼야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이거예요 음 문항을 이제 수능 시험 문항은 여러분들 항상 그 내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낯선 문항이 나올 거야 낯선 문항이 출제가 돼요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안 배운 게 아니야 근데 문제를 모르겠어 만약에 그럴 수 있어 당황하지 않아야 돼 첫 번째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아야 돼 그럼 당황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당황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 하고 들어가면 돼 그래 내가 뭐 이게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러면은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 문항 안에서 문항 내에서 문항 내에서 조건을 찾거나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 선생님 문항 밖에도 찾아요? 그럴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인데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문항을 천천히 꼼꼼히 읽어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읽기야 왜냐하면 문항 자체에 조건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단어를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꼼꼼하게 읽으셔요 꼼꼼하게 알겠지? 이게 마지막에 너희들이 안 보이면 이걸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안 보이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내가 단 조건을 놓치고 있는가 단 조건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너무 중요해 오케이? 단 조건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굉장히 파워풀하냐면 너희들 기후변화 문제 풀 때 진짜 강력해 왜냐하면 밀란코피시 주기가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경사각을 변화시켰는지 이심율을 변화시켰는지 세차운동을 시켰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올라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이거까지는 내가 영상을 좀 올려놓을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내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가 올바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노력해왔고 그리고 수험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여태까지 달려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쫄지마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시험 자체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운 거 내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딱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조교를 갖다가 모집하는데 시험 보시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여러 분야로 모집하거든 컨텐츠부터 현장부터 여러 가지 답변까지 다 해가지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시고 내가 다른 선생님보다 돈을 많이 준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잘 사줍니다 먹을 거 잘 사주니까 잘 먹입니다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조교하는 거 그래서 좀 지원 좀 해주시고 선생님 올해 한 해 동안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너그러히 양해 좀 부탁드리고 나도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시는 이런 공간에서 만나지 맙시다 알겠죠 다시는 만나지 말고 다른 데서 만나고 여러분들 대학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깡깡깡깡 웃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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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